싱어송라이터 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나 자꾸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 이렇게 오신다면서 잠을 저기 오다가 설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네, 의견을 봐주시고요. 저는 여기 매주 목요일날 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고요. 아, 모두를 해폰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작년에 제가 그, 아, 소른도님 가요제에서 연말 결승을 대선에 탔어요. 그래서 친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른도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주셨어요. 아, 이제 곡이 4월달에 나왔어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 저한테는 아주 첫 앨범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사실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른도님 덕분에 지금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제목이 목요일밤에요. 왜냐면 소른도님이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아, 목요일밤에 이제 우리 가수 정말 잘하시는 분들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노래에 자신 있다. 네, 이러시면 여러분들 꼭 부전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팬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요. 또, 아,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매주 토요일마다 통기타 라이브를 해주시는 미국, 우리 외국인이죠. 스테이브님의 노래 통기타 노래도 두 곡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김반장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곡을 어, 팝송 한 곡 하고 또 한 곡에 대해 하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파이 오면 먼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테이파이 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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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